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우리 예비고기 친구들 반가워요. 선생님이 겨울방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예비고기 친구들 현장에서 되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현장 강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예비고기 친구들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딱 상담을 진행해 보니까 우리 예비고기 친구들이 고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도 들어주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온라인 제자들 온라인에 이제 나의 제자들 예비고기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아 이런 건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해결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키스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수학1이랑 수학2 그죠 수학1이랑 수학2 한참 공부하고 있는 교과일 거예요. 그치? 수학1이랑 수학2 개념이 답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개념을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의 개념 노트예요. 나의 개념 노트. 어? 선생님 개념 노트요? 음 언제 거냐면 고등학교 시절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이 쓰던 개념 노트인데 그럼 벌써 손가락 10개를 넘어선 그런 세월의 그 전에 쓰던 노트예요. 정말 거의 후두루들해지는 그런 옛 과거의 노트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안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이사도 되게 여러 번 다녔는데 그때마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딱 그 노트들을 들고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로 책꼬지에 계속 꽂아 놓으면서 이렇게 계속 보관하고 있는 그런 개념 노트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아 수학1이랑 수학2가 진짜 중요한데 제가 이걸 방학기간 안에 정말 열심히 개념을 정리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항상 개념에 빵꾸가 나 있어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상담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수학1을 공부하는데 앞부분만 공부했고 뒷부분은 전혀 못 봤고 앞부분도 그나마 공부를 대강했어요. 그런데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아 그러면 이제 내가 개념을 정말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고등학교 때 쓰던 그런 노트를 한번 찾아보니 내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갖고 있었다 그랬죠. 상태가 그래도 내지 안쪽은 괜찮아. 겉표지는 세월의 흐름 때문에 너덜너덜 해졌지만 보니까 역시나 선생님 스스로도 대견스럽게 되게 열심히 썼어요. 개념 노트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뭔가 개념도 다 정리해 놨고 증명도 해 놨고 그걸로 예시로 들어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다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노트를 차곡차곡 썼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개념 노트 단권화를 시키면서 여기에 이제 수학1의 내용, 예전의 교과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과였겠죠. 자 그런 내용들 개념들을 다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선생님은 수능을 보는 그 순간까지 단권화였기 때문에 얘 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문제도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로 실력 향상이 되게 많이 된 케이스여서 이걸 못 버리고 정성스럽게 적었던 거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건 두 번째 선생님이 또 가져온 건데 보면 업그레이드를 계속 했어요. 처음에는 개념의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개념을 딱 정리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접하거나 또다시 추가적으로 내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붙이고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하면서 그 한 권에다가 나의 모든 것, 내가 공부하고 알고 내가 응용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붙였어요. 그래서 그 개념 노트를 고3이 되는 그 순간까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걸로 선생님이 실력 향상도 많이 되었고 이렇게 정리해 보면 빈틈이 많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개념이 완성되는 모습도 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도 단권화 시켰기 때문에 까먹었는데 여기 책이 있었나? 여기 책이 있었나? 근데 내 노트에 있었어. 자, 이런 것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수많은 개념을 빈틈없이 모두 공부하는 방법 정말 궁금해요. 자, 수많은 개념, 수학 1이랑 수학 2가 개념이 진짜 많죠. 그리고 엄청 중요해요. 개념이 정말 정답인데 그 수많은 개념을 빈틈없이 모두 공부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정말 딱 한 가지로 딱 통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방법을 알아도 중요한 건 본인이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수많은 개념들을 빈틈없이 학습하는 방법 중에는 교과서의 공식의 유도랑 증명의 과정을 스스로 개념 노트에 적어보는 것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 1이랑 수학 2가 있어. 본인의 어떤 역량에 맞게끔 스케줄은 짜세요. 어, 저는 수학 1, 수학 2 다 끝내고 싶은데 본인의 역량이 그만큼 안 돼.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지켜지지가 않으면 그 계획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량으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서 내가 개념을 빈틈없이 정리하고 싶으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의 유도, 그 다음에 개념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개념 노트에 먼저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걸 개념 노트에 적고요. 주기적으로. 아, 이 공식의 증명 어떻게 했었지? 연습장의 백지 노트에 한번 자기가 스스로 증명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중간에 어떤 내용을 몰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아, 여기에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이게 왜 생각이 안 났을까? 이 부분이 왜 생각이 안 났을까? 그 생각이 안 난 부분은 나중에도 또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 부분이 왜 생각이 안 났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자, 정리를 해요. 그걸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할 때도요. 그 문제 안에서 그 공식을 딱 적용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공식의 유도 과정을 어떤 물어보는, 그 과정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수 출제가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떤 유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첫 단추 개념을 빈틈없이 정리하는 첫 번째 공부법은 이렇게 증명의 과정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정리해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유형 잡기. 자, 수학 1이라고 하는 교과가 되게 단원이 많잖아요. 이거를 개념을 이제 잘 잡을 때 유형을 잡는 것을 먼저 하시면 여러분들이 개념의 뼈대가 잘 서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개념과 개념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이 탄생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잘 끼워 맞춰서 아,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거구나. 이 안에서 이런 내용이 탄생하는 거구나. 라는 걸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보시면 커다란 대단원 안에 소단원들이 있고 그 소단원 안에 유형별 어떤 개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작성하시면서 차곡차곡 정리하는 거예요. 아, 지수라고 하는 단원에 거듭제곱근이 처음에 스타트를 했어. 거듭제곱근 성질이 있었어. 거듭제곱근 하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어. 아, 거듭 A의 N제곱근. 그것들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자, 이거에 관련된 개념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등장하면서 증명을 했어. 그 다음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걔네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뼈대를 누가 세워요? 내가 세워요. 그 유형별로 정리하는 걸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체계가 생기게 돼요. 개념의 이런 어떤 틀이 세워지게 돼요. 그럼 내가 수학 1이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내가 궤도에 올라섰는지 그런 어떤 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념 공부하실 때 유형을 잡으면서 개념의 뼈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두시면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보자.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문제를 통해서 개념 확인하기예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할 때 개념이 제일 확인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문제를 풀죠. 선생님이 설명회 같은 데서 매번 얘기하는데 문제는 같은 문제집에 있는 그런 문제를 최소한 두 번. 선생님은 욕심상 세 번 정도는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집에다가 풀지 마시고 자, 문제집은 깨끗한 상태로 놓으시고 다른 데다 푸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정말 시험을 보듯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빠른 속도로 푸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고 하셨죠.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어떤 건지 내가 공부했던 개념과 이 문제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지 그런 걸 찾아가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개념 노트 단권화 시킨 곳에 체크도 해놓고 아, 이런 문제들이 기출 문제인데 이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라는 걸 또 단권화 시킨 곳에다가 정리해보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정말 문제집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내 것으로 될 수 있게 내 개념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자, 이렇게 만드시는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 속의 개념을 다시 재정리하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완벽한 개념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개념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한 번 개념 끝낸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개념의 유형들로 뼈대를 잘 세웠으면 문제 안에서 개념을 꺼내서 그 어떤 개념 노트 단권화 시킨 곳에다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하는 거는 개념 노트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잘 잡혀서 절대 안 까먹는 상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까먹는 상황이 생겨. 그러면 그걸 찾아서 맞아, 이렇게 됐었어.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어. 자,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개념 노트를 정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노트만 열심히 정리하고 머릿속에나 안 들어오고 그거에만 목매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확인 체크를 하기 위한 주기적으로 반복할 때 필요한 도구인 거예요. 개념 노트는. 이렇게 개념은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수학 1이랑 수학 2의 단원을 한번 볼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 미분적분. 이렇게 되어 있어. 수원과 수2는 정말로 중요한 교과야. 여러분들은 2학년 친구들은 공통과목으로 이 수원, 수2를 다 정말 열심히 학습해야 돼요. 수원, 수2 따로따로 수원하고 수2해야 되나요? 아니요. 같이 병행해도 돼요. 우리 1학년 때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수원, 수2는 얘네들 사이에 수원을 배우면 수원을 하고 수2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수학은 원래 체계적인 학문이어서 앞에 거 해야 뒤에 걸 할 수 있는데 수원과 수2는 그렇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개념을 이번 겨울방학에 잡을 거야. 수원, 수2 두 마리를 잡고 싶어.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수원만 내가 진짜 완벽하게 끝내볼게. 이런 계획도 괜찮아요. 자,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체크해 놓은 거 볼게요. 반복, 도식화, 체계, 활용. 자, 이게 뭐냐면 내가 개념을 빈틈없이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반복, 진짜 중요하고 도식화, 체계. 자, 내가 개념 노트 유형별로 정리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해서 정리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까먹어.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도식화. 이게 어떤 도식화 내가 직접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뭔가의 아, 얘네들 사이의 연결고리들이 지어지게 돼요. 그것이 체계를 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 그런 체계가 잡혀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반복을 해야 되고 계속 주기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활용이 가능해져요. 자, 내가 그냥 되게 어려운 4점짜리 킬러 문제라고 그러잖아. 그런 문제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어? 풀 수 없어. 자, 그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풀 수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되어야 돼요. 반복이 되어서 도식화가 되고 체계화가 되고 완벽화가 되어도 그 문제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이런 밑바탕 요소가 잘 되어야 그래야 내가 사고력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밑요소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빈틈없이 꼼꼼하게 공부하려면 반복 도식화 체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활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수학 1이랑 수학 2는 되게 중요한 교과여서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비고의 친구들이 자기 목표 분량에 맞게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상당수의 아이들이 처음부터 막대한 분량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대한 분량 때문에 이걸 내가 다 끝내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 사람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이 분량은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들이 배워야 되는 책이죠. 교과서. 수학 1이랑 수학 2. 자 이게 성인들이 배워야 되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랑 똑같은 수준의 고등학교 2학년 그래봤자 고2예요. 그렇죠? 어? 이거 고등학교 2학년 친구. 어? 고등학교 2학년 친구. 나하고 동갑내기 친구들이 배워야 되는 교과란 말이야.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되게 이제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 너 무서운 거야. 되게 무서운 놀이기구였어. 근데 거기에 제안이 키가 110cm인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것보다 이제 키가 더 컸었는데 그래서 딱 110cm 되는 어떤 남학 남자아이죠. 꼬마죠. 저한테는. 선생님한테는 꼬마. 그 아이가 정말 신나하면서 그 놀이기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아니 저렇게 어린아이도 이걸 안 무서워하는데 내가 이걸 무서워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이 고2 친구들이 똑같이 배워야 되는 수학 1이랑 수학 2야. 내가 왜 못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실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우직하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분량을 먼저 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자 저 옆에 있는 친구는 벌써 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고 문제풀이 막 들어간다는데 나는 지금 앞에밖에 안 봤는데 이번 겨울방학에 이게 완성이 될까? 자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이 두 강씩 뭐 이걸 끝낸다. 개념 노트를 정리한다. 문제를 이 정도 푼다. 그걸 하루하루 지켜나가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 지켜나갈 수 있게 아무 생각 없이 우직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자기 자신을 조금만 더 칠찍질 하시고 조금만 더 단단해지세요. 알겠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그치? 우리 수학 1이랑 수학 2 개념을 빈틈없이 공부하고 싶다. 선생님이 그래서 한 이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비고의 친구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의 깊이도 깊어지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계획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퀘스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제 개념 공부를 빈틈없이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생님이 약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켜나가다가 힘들 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수학 1, 수학 2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우셨다면 개념을 빈틈없이 차곡차곡 잘 정리하는 그런 겨울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번에 대해서는